오늘은 4층 이고 크기는 아까보다 좀 작고 3m 20 아까 위에 보다 1m 20이 적은 거야 3m 20에 3m 10 이렇게 조금 더 크네 그래도 크기는 아까보다 더 커요 대신에 방 크기는 근데 최고향이 여기가 이제 좋다는 거 서양이에요 서양 서양이라서 최고향은 좋네 여기를 글쎄요 원래 여기 이 방이 우리가 부탁했던 가을 때의 방이고 저 위에 방을 깎아줘서 한거라 여기를 더 깎아 줄지는 모르겠네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